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, 세트! 네, 이색트! 아, 슬픈 표정으로 말할? 슬픈 표정으로만 때면서 슬빈, 슬빈 저 오줌샷 받았어요 심장밤이.. 고맙습니다! 간식이 되었지? 언니! 사랑해요! 언니! 나영한테! 씻지하려고 말 못하고 토할 것 같아 소아이가 지금 펭귄으로 가리고 여기서 강작 깎고 있어 배고픈 마련을 할 수 있어 저희는 나랑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졌나? 못 맞춘 거 줘 못맞힌거 아우라이비군 오토바이 아야 쓸데없는 욕심이야 와 산타팬길이다 택시 프렌치 버전으로 프렌치 버전으로 우리가 돌아서 아우라이비군 아우라이비군 아우 어떡해 아 지금 누가 먹는거에요? 아 진짜 오마야 진짜 오마야 저기 소혜씨 이거 감자를 먹으면서 업무가 아우라이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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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일단 와우라이비군 물건 막대 misses 물건 méol 이거 보냐 근데 근데 뭐라 우리가 나버로 양 neu 영상 여기 택수 생중 것 같 BEN 자 제 친구한테도 어리냐 몰랐더니 아니? 이러고 엄청 중독하고 아야 자 가 인 마 와 이봐 안나 왜 이러나 나 비싸욤 공부 너무 축하해. 너무 잘해. 너무 축하해. 너무 잘해. 돈은 안 들어요. 제가 그만하나요? 내가 옛날에 기다려가는 게 아니었다. 신랑스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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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기자. 아니예요? 아니야. 아니야. 아, 아기. 아, 아기. 아, 아기. 아, 아기. 제발 난 짝치고 싶어, 정말로. 영철이 말로. 나, 나만 파네. 나 바이킹을 진짜 못 타. 아니, 바이킹에서. 쟤 너무 하신다. 잔인하다. 유정아, 살아서 돌아와. 한 가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. 혹시 달리기 잘해요?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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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만인의 감성을 녹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. 직업을 해야 하는 애도이고. 어기. 그건 직업에 대한 애도이고. 팬에 대한 대신이야. 어휴. 아휴. 현직대신. 저희 다른 직업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? Coucou? 아이를 낳아서 다른 때 다시. 딱! 어려라 귀여워! 딱! 야, 진짜 약폭. 야, 무조건 버텨. 무조건 버텨. 표현장. 표현장, 이게 좀 따. 표현장. 다 빠져 이거 겉추는 거인데?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원래 이러다 바라봤는데 왜 못하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